여러분 하이 야 사람 진짜 많다 채님 어서오세요 지금 대박 포인트를 알아냈습니다 쏘리 질러 오시면 더 어서오세요 야 진짜 사람 한 명도 없어 여기 지금 주말에 사람 한 명도 없는 포인트는 그냥 대박이야 솔직히 아이가 맞나 아이가 지금 어디든 가면은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야 해변을 꽉 찼어 근데 저기는 정말 해외 같은 곳을 발견했어 내가 처음 온 포인트거든요 아 내가 지금 또 오늘도 엄청나게 돌아다니다가 여기를 발견하고 말았답니다 여기가 어디고 이제 고아라 쪽이거든요 간포 쪽에 간포 자리 봐라 자리 즐기진다 사람 없는데 거기 없다 손이 나랑 4개 할래? 팬클럽 바이빵 사람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를 모르는 거겠지 아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네 그리고 오늘 낚싯밥에 갔는데 낚싯밥 손님이 나를 알아보고선 낚싯바 아저씨가 어? 유튜브세요? 서비스 주셨어 얼음물 오늘은 과연 마리스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요즘에 마리스 좀 하세요? 저는 어저께 4마리를 했답니다 이건 뭐야 입주 엄청 크게 했는데 놀래위필 아인가? 야 마리스 이거 너무 마리스 하겠는데? 야 나 오늘 마리스 하겠는데? 일단 입주에서 뭐가 나오잖아 일단 노래를 한마리 3자 나오길 바라면서 멀리 쳐볼게요 오 완전 굿 내가 좀 뒤로 갈 거면 될 것 같다 무섭다 여기 뒤에는 지금 텐트를 쳐놓고 계시고 포인트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텐트라 되게 신기한 포인트야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나 이렇게 생긴다 처음 봐 나 비가 여기 진짜 좋다 배경 주기전 물 색깔도 너무 좋고 야 우리 바로바로 들어와야지 다 왔어 이수 형 이수 와 나 오징어 아 오징어 아 힘들었다 분소 잡아다 분소 동지 모르게 몰아도 운다 나 우지게 힘들었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부산에 보면 일부러 내양에서 이걸 죽으러 다니세요 이거 죽는 사람 되게 많아 저는 방생 방생 어 무렵다 배돌아치인데 왕배돌아치다 우와 야 이거 완전 이거는 보략이야 진짜 크다 야 이거 봐 대박이야 오늘 포인트 지금 챙기다 상장 인정 여러분들 배돌아치 이거를 짜잔한 거를 많이 잡아서 추바탕자를 갈아서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 와 이번에는 처음 잡아보네요 대박 방생 하겠습니다 여기 완전 포인트다 포인트 이렇게 아 저 벌써 물었어 저 물었어 폴링이야 저것도 폴링으로 울었어 울었어 굴러포인트다 몬투폴링 몬투폴링으로 바로 불었거든요 여러분 용치 크기 보소 요즘에 주말인데 이렇게 사람도 없고 이렇게 잘 잡히는 것도 흔치 않은데 저도 경주에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해변길로 가다 보니까 저도 발견한 포인트인데 정말 잘 잡히네요 여기 엄청 큽니다 이야 이거 2차 넘는다 어두운 다양하네요 그죠 현재 다수 던지는 마다 족족 다 잡히고 있어요 지역이 막내 임신 알배네 주말엔 족가보다는 자리 잡는 게 1위야 또 입지 잠깐만 야 이거 너무 똥지면은 바로 입지라고 이거 이 지렁이 모자라겠는데 그럼 꼭 무슨 무슨 해변 이런 데 많이들 가시더라고 꼭 무슨 무슨 해변 이런 데 보다는 무슨 무슨 해변을 내려 찍고요 해안도로를 따라 쭉 그냥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름 없는 해변에 좋은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데를 노리세요 그런 곳 우와 여기 왜 이게 있는 줄 알았다 저기 왜 테트라가 있는 줄 알았네 왜 테트라가 있는 줄 알았네 야 뭐야 이 지렁이 가 오 쭉 끌고 가는데 쭉 끌고 가는데 오 고마워 오 뭐야 오 오 오 야 오 오 오 뭐야 이거 엠나 크다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예쁜데? 야 이거 어디 끓여서 들어가던데? 이거 너무 징그러워 이거 뭐야 이거? 어머나 너무 징그러워 세상에나 이거 뭐야 이거? 야 삽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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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있어봐 여러분 다 왔습니다 삽짤 우와 대박 처음 봐 이거다 한 건 했습니다 여러분들 간포에서 대박 인정? 이거 오늘 진짜 대박 야 레전드다 와 진활련 저렇게 크면 처음 근데 멀리도 안 던졌는데 아 나 여기에다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청춘 술이 달아서 그런가? 아 여기에다가 청춘 한잔 주말에는 청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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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